안녕하십니까 해운대북민병원 박옥숭입니다 오늘은 총론 6번째 신생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신생물의 개요에 대해서 하고 분자적인 굉장히 중요한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장과 성장 억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번째 시간에서는 보통 임상에서 어떻게 신생물이 되는지 런캔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죠 단일 유전자 변화에 있어서 질환들이 많다 거의 유전자 병이 60에서 70%까지 본다 이런 얘기 했었죠 멘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제 우성, 열성, X 연관된 거 이렇게도 나눠질 수가 있고 각각 어떤 특징 유전자에 의해서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세포의 수용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도 이제 질환들을 묶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질환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숫자가 이상하다든가 구조가 이상하다든가 성염책체가 이상하다든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21번 한 개 더 있는 트리조미 21, 다운 증후군, 18번에 하나 더 있는 에드워드 13번에 있는 파토우, 파토우는 오래 못 살죠 그래서 외울 때 파탄났다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디조지 증후군도 있고요 성염색체 질환에서는 표현력이 X밖에 없기 때문에 터너는 여자입니다 근데 X가 하나 없기 때문에 45개 클라임펠트 증후군은 Y가 있기 때문에 표현력은 남자죠 하지만 하나 더 있다 X가 그래서 보통 2차 성징 올 때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세균 감염은 이제 뭐 그람 펩티드글라이칸 층이 두껍다 약다 이래서 이제 양성이다 음성이다 나눌 수 있고 양성에서는 뭐 스트레프트코커스 정도가 유명하겠죠 이런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항산균, 황산에 막 거지들이 많이 산다 이런 얘기 하면서 결핵과 네프로시, 나병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잠재성 감염, 뭐 캐베티를 형성하는 그 다음에 밀리어리티비라고 좁쌀처럼 쫙 뿌리는 그런 결핵의 특징 얘기했었고 쯔쯔가모씨도 얘기했었죠 에스카를 잘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감염 멀쩡하게 있다가 막 면역이 떨어지고 하면 입술이라든지 이렇게 조스터 같은 거 온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기외감염 캔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칸디다나 곰팡이들이 잘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생충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신생물을 할 건데요 신생물은 네오플라지아입니다 네오라는 말은 뉴죠 뉴 새로운 네오 뉴 새로운 플라지아 하이퍼플라지아 들어봤죠 그죠? 플라지아는 잘한다 그로스 새롭게 자란다 다입니다 신생물은 새롭게 자란다 근데 하는 짓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특별한 거 없이 덩어리만 커졌다 이거 양성이에요 근데 침습하고 전의하고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행태 특성이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조금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분류와 명명 이렇게 보면 보통은 이제 임상 경과에 따라서 그렇게 나눕니다 비나인이냐 말리그넌시냐 그래서 학교에서 진짜 골치 아프고 속상해하는 친구들 말리그 고등학교에서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절망 말리그다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비나인과 말리그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비나인이란 말은 양성이다 양성하면 또 노후감이 나쁜 거 아닌가 positive 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종양에서는 양성은 그렇게 심각한 놈이 아니다 악성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그 악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cancer라고 합니다 cancer는 뭐 크랩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악성은 삐쭛삐쭛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조직학적으로는 어떤 세포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epithelial tumor냐 non epithelial tumor냐 아니면 그 섞여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조금 나누긴 합니다 근데 이름만 보면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특성을 먼저 간단히 비교했는데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하나만 조제라고 했죠 그죠 양성을 조지든지 악성을 조지든지 추천하자면 악성을 좀 아시는 게 좋다는 거죠 성장소토가 대단히 빠르다 어? 석 달 전에 했는데 저는 X-ray에서 가슴에 병변이 없었는데 뭐 3기라고 합니까 있습니다 악성은 그럴 수 있다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분화가 분화라는 말은 원래 세포와 모양이나 형태가 어떠냐 같으냐 다르냐 악성은 굉장히 달라요 정상적인 세포가 그래서 그거를 분화가 좋지 않다 역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은 피막이 없어요 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옆으로 막 진출을 합니다 침투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전의도 흔합니다 전의는 암세포가 림프나 혈관 정맥을 따라갖고 온 온 세상 다 떠도는 그런걸 전의라고 하는데 하여튼 악성은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은 절제하더라도 재발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세포 단위에 암세포들이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우는 나쁘죠 뭐 악성이면 보통 런켄서 같은 경우에는 1기 같으면은 5년 생존진이 한 7 80% 된다고 하지만 4기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NM 스테이지에 따라서 예우가 많이 달라진다 양성종양은 다 반대입니다 물론 이름은 양성인데 하는 짓이 악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거는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명인데요 양성종양은 어쨌든 오마라고 붙입니다 뭐뭐뭐 오마 그래서 보시면 예를 보시면 아데노마 시스타데노마 파필로마 파이브로마 라이포마 해만지오마 이러면 거의 대부분 양성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악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에피텔리얼 세리냐 넌 에피텔리얼 세리냐 에 따라서 좀 나눠지긴 하는데 그 이름이 두 개에요 이 친구는 일만은 그냥 다 에피텔리얼이 아니든지 오마오마 붙이는데 악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아데노 칼시노마 파필러리 칼시노마 스케어머셀 칼시노마라고 칼시노마라고 붙어 있습니다 또 콩파 세포 레나셀 아데노 칼시노마 뭐 어쨌든 브론코제니 칼시노마 출발했는 세포 이름도 붙여가면서 뒤쪽에는 전부 칼시노마 칼시노마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넌 에피텔리얼 투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에피텔리얼 셀이 아닌 이곳에서 출발했는 놈은 뒤쪽에 쌀코마를 다 붙입니다 쌀코마 그래서 파이브로 쌀코마 콘드로 쌀코마 레이오마이오 쌀코마 랍도마이오 쌀코마 이렇게 쌀코마 그러니까 칼시노마 이거 이제 뒤에 칼시노마도 뒤에 오마 붙어 있습니다 쌀코마도 뒤에 오마 붙어 있으니까 양성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칼시노마 쌀코마 붙어 있으면 악성이다 칼시노마는 에피텔리얼 쌀 출발 그리고 칼시노마 쌀코마는 넌 에피텔리얼 쌀에서 출발했네요 예외가 있습니다 악성인데 이름이 희한한 거 이게 기원세포가 혈구다 이러면 루케미아 백혈병이라고 얘기하고 림포마 림포마는 뒤에 오마 밖에 붙어 있지 않는데 그럼 악성입니다 그리고 혼합종양 아까 에피텔리얼 쌀이랑 넌 에피텔리얼 쌀이랑 섞여있는 거 그중에서 테라토마 이런게 조금 예외가 될 수는 있거든요 라고 뭐 하말토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 테라토마는 악성이라고 보통 봅니다 요 뒤에 보시면 분류명령에 뭐 쭉 적어놨어요 양성이면 오마밖에 없죠 악성이면 쌀코마 칼시노마 근데 예외되는게 메소텔리오마 하는 놈도 악성입니다 중피종 류케미아 림포마도 악성입니다 아까 테라토마도 하나 있었죠 요 놈도 악성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박스원에 보시면 양성은 오마다 무슨 종이라고 붙어있다 악성종양은 암이라고 부르는데 칼시노마 쌀코마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쌀코마는 그래서 류케미아 림포마 메소텔리오마 정도까지는 악성이라고 본다 그래서 요렇게 적어놨죠 오마 양성 오마 오마 끝 악성이면 칼시노마 쌀코마 그 다음에 림포마 메소텔리오마 류케미아 추가해라 악성이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혼합성인 테라토마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만 딱 보면 아 이게 악성이다 음성이 날 수가 있는거 양성이 날 수가 있는거죠 자 암의 결정적인 특징 암이라고 하면 악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캔서의 특징 세가지 라고 하면 이게 분화입니다 분화 디프레셰이션 그 다음에 로컬 인베이전 메타스타시스 이렇게 있는데 뒤쪽에 또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화라는 뜻은 정상세포와 얼마나 비슷하냐 그래서 양성종양은 일반적으로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잘 분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악성종양은 이게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르죠 그래서 역형성이란 말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속침습은 아까 전에 언뜻 얘기를 했었는데 양성은 캡슐이 쌓여 있어요 캡슐 쌓여 있으면 잘 침범을 안합니다 그건만 싹 덜 내면 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근데 악성종양은 캡슐이 없고 침습을 한다 여기 보시면 아 요거는 마진이 깨끗하죠 아 경계가 분명하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양성종양이다 하지만 이거는 요게 암입니다 별처럼 쭈빗쭈빗하게 되어 있어서 정상조직하고 구분이 잘 안돼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만져보면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국소침습 캡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데요 거의 모든 악성종양은 전의를 합니다 다른 쪽에 간다는 거죠 전의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 몸 표면과 공간에서 직접 가는게 있고 혈행 그러니까 피를 따라가느냐 림프관을 따라가느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접 갔어요 직접 이게 이제 서전의 손이 되겠고 직접 복막 쪽으로 가는거죠 복막 안에 있는 장기는 뭐 위임 위 대장 뭐 난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막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행성 전의가 대부분이죠 혈행성 정맥에서 잘 일어난다 자 혈액에서 가는 전의는 누구한테 가장 어느 장기에 전의함이 가장 많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소화기나 혈행성 소위 말해서 이제 혈역학 같은거 심혈관계 배웠으면 딱 답이 나온다는거죠 모든 세포는 암세포든지 간에 영양을 받아서 받고 빨아먹고 정맥으로 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정맥은 다 어디로 모이냐 그거 생각해 보면 결과는 뻔하죠 소화기관 쪽에 있던 모든 혈액들은 거의 대부분 포탈베인으로 간 포탈베인이 어디죠 간이죠 간 그래서 혈유량이 많은 간에 전의가 많이 가고 또 인체에 모든 혈액들은 산소를 실어줘야 되잖아요 산소 신는건 어디로 가죠 폐에 가죠 폐에 그래서 전의암이 간과 폐에 많이 간다 그래서 전의성 폐암 전의성 간암이 많더라 그래서 위암 체장암 뭐 이런 등의 원 발암들이 혈행성 전의를 통해서 어디 간과 폐로 많이 간다 당연히 포탈베인으로 많이 오고 당연히 산소 실어주기 위해서 폐로 많이 가기 때문에 세포 단위로 떠다니는 전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간 전의는 국소적으로 이제 이렇게 멀리 가는 놈 이거는 이제 원격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림프간 같은 경우는 그 암 조직 있는 주변으로 체액 가면서 실제로 면역도 림프간도 면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국소림프절 파종을 방어하는 장벽 기능을 하는데 여기가 먹으면 림프절 비대는 전의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세포를 잘라봤을 때 림프절을 잘라봤을 때 암세포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우리 그 frozen section frozen 그러니까 뭐 동결절편검사 이런거 했죠 서전히 막 수술하다가 갑상선대가 보내고 그 주변에 임파선들 빼갖고 보내보니까 임파선대에는 암이 없어요 근데 갑상선 메인에서는 마진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만약에 림프관에 림프절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 주변 림프절은 웬만하면 다 들어내는게 좋겠죠 왜냐하면 수술 끝내놔 놓고 다음에 재발이나 이런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 이렇게 보시면 분화가 좋지 않다 암은 국소침습을 잘한다 다이렉트 씨딩도 하고 피로를 통해서도 간다 정맥을 통해서 그리고 간과 허파에 많이 간다 그리고 림프를 통한 전의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국소침습은 크기를 T스테이지라고 하고 림프절로 가는거는 N스테이지 유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른 장기적인은 M스테이지 그래서 T, N, 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당신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 자궁 쪽에 있는 캔서 두 개를 비교해 본 건데요 평활근 종 오마라고 끝나는 놈은 작고 피막에 쌓여서 천천히 자라고 침습과 전의가 없고 예우가 좋다 이거는 놔둬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이놈이 커서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술할 수는 있겠죠 이건 양성입니다 하지만 평활근 6종 이라고 되어 있죠 쌀코마가 붙었다 이러면 이거는 뭐 계속 자라나고 분화가 나쁘고 침습 전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간단하게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그 다음에 암의 역학 역학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원인에 따라서 암이 생기느냐 단연코 저는 유전 유전 1번이 나와있죠 그죠 거의 그 캔서 패밀리 나쁜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기가 타고 낳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아빠 엄마 아빠 쪽 형제 자매 엄마 쪽 형제 자매들이 캔서가 유달리 많다라고 하면 자기는 검진을 잘 받아야죠 그러면 캔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죠 유방절제술 하는 거죠 왜 엄마도 브레스트 캔서 이모도 브레스트 캔서 그러면 나는 나도 그런 유방암에 유전적 소인이 있구나 검사해 보니까 진짜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그래서 미리 예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있습니다 뭐 공장지대 특히 화학공장 그런 성면 뭐 이런 것도 암의 역학이 될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오는 캔서의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영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 있다 흡연 알코올 감염원 감염원 바이러스들이 되죠 그리고 음식 비만 임신료 환경 발암 물질 이름만 딱 들어도 압니다 뒤쪽에 또 구체적으로 조금 하거든요 젊은이들한테는 어린 이들한테는 중추신경계의 독특한 종양이라든지 백혈병 같은게 많이 오고 나이가 많이 들면 고형암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구병변, 바렛식도, 서빅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암의 전구질환이 될 수 있다 전구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장내신경은 폴립을 많이 떼죠 폴립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처럼 보이지만 이게 난중에 캔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H파이로리 같은 만성위험이 있을 때 위암으로 간다 최장염, 간염 같은 경우에도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면역결핍상태 이런 것도 암하고 연관이 있더라 그 다음에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전자가 있으면 캔서로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암의 역학도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박스3에 제가 주저리 주저리 적어놨는데 술, 담배를 하면서 자기관리가 안되는 늙은 출산하는 여성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들을 업고 탄 고기오리를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여러가지 이런 환경적인 것들도 전구병본 여러가지 한번 녹아내린다고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어떻게 하면 캔서에 걸리는지 한번 쭉 보시고 요약해 갖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암의 분자적인 기초에 대해서 하는데요 암의 실제로 뭐 이거 지금 교제상으로는 분자적인 특징, 발생기전, 바라문과 상호작용 요 뒤에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은 분자 특징 10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바인버그 교수라는 사람이 셀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모든 암에서의 분자적 특징 10가지를 팍 올려놨어요 시험에 나오겠죠?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답답합니다 10가지 성장인자를 지속 방출한다 성장 억제를 회피한다 면역반응 회피한다 무한 증식한다 염증반응도 일어난다 침습과 전의가 일어난다 혈관 증식을 한다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변이를 한다 세포상 그 스스로 뒤지지 않죠 회피를 한다 세포대사의 변화가 생긴다 이게 총 10가지인데 외우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조직폭력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 그 여학생들은 조금 싫어할 수는 있는데 남학생들은 뭐 그래도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조직폭력배는 사회의 암적 존재다 암이다 하는 짓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폭은 중고등학생들부터 성장인자까지 포섭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짱들 섭외를 하는 거죠 이 성장인자 지속적으로 키우려고 한다 언제 출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서 억제력 그러니까 이 성장 억제 학교에서 막 통제하고 해도 회피하는 거죠 담배 피우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이런 것들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돈을 찔러주면서 이제 커서 경찰과 검찰 통제를 벗어나려 합니다 경찰이 잡으라는데 도망다니는 거죠 도망도 다니고 싸바싸바도 하고 면역반응을 회피한다는 거죠 조직은 점점 세력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이었는데 그 다음 그 큰 지역 그 다음에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죠 그 동네 가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그거 염증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정상적인 데 가서 갈치하죠 침습한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부도 만들죠 그래서 혈관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다니는 길도 있고 그래서 혈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기용적인 형태의 사업체가 되는 거죠 유전체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죽지도 않아요 이게 원래 회사가 이렇게 조금 좋아졌다 이래 가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 사회 악이니까 세포사도 회피를 하고 결국은 사회의 강력한 조치 옛날에 아 이런 얘기야 뭐 이상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거 선포를 하면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해야 뿌리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조폭이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시면 이거 여기까지 금방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거 먼저 앞에 그 두 가지만 먼저 볼게요 종양 유전자 있죠? 종양 유전자는 성장 인자 성장 인자 많이 들어봤죠 그로스 팩터 저는 셀 사이클 할 때 그 M에서 G1 갈 때 그 성장 인자 그 다음에 그 성장 인자와 관련된 단백질들 주기 조절하는 것 이거를 지속적으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요런 유전자가 관여하고 GFR이나 EGFR, PDGF GF 붙어 있으면 그로스 팩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암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이클린 D 돌리는 거죠 CDK도 돌리는 거죠 체크 포인트 조절이 불능돼서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억제 인자 회피 체크 포인트 1, 체크 포인트 2 두 개의 체크 포인트를 통과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RB 유전자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죠 P53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죠 이거 보시면 CDK 기억이 가물가물 한가요? 보시면 됩니다 RB 유전자는 이게 인산화가 돼야 통제가 되는데 성장이 억제가 되는데 과인산화되면서 전사활동이 계속 성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RB 유전자가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P53 유전자는 결국 P53하고 같은 거거든요 말만 T라고 하나 더 적어놔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P53 단백질입니다 P53은 CDKI 통제하는 놈이죠 억제하는 놈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APC 라든지 그 다음에 CDK 붙어 있으면 이놈도 돌리는 놈 그 다음에 TGF 베타카는 놈도 이런 놈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옛날 거 한번 보시면 기록 기록 새록 새록 기억이 납니다 RB가 여기 있네요 RB P 하나 붙으면서 체크 포인트 1 G1S 체크 포인트를 넘어간다는 거죠 이걸 그냥 1 체크 포인트 2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있고 뭐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로스 팩터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DK는 돌리는 거 사이클린 그 다음에 CDKI P21이 P53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 P53 CDK RB 유전자 이런 것들은 성장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망다니니까 캔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셀 사이클을 돌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암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략적인 걸 했고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분자적인 기초 임상적인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it of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